김우성 바른정당 의원의 캐리어 노루패스가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. 패러디가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. 어느덧 예상됐던 대목입니다. 사실 김우성 바른정당 의원의 이른바 캐리어 노루패스. 패러디가 본물인데요. 바로 이 장면이죠. 그렇습니다. 가수 선미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짐은 제가 챙길게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거제했고요. 앞서 김 의원은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마중 나온 수행원을 향해 자신의 케어를 미뤄 전달했는데 이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.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김 의원 측은 수행원을 발견하자마자 가방 빨리 넘기고 인터뷰에 응하려고 했던 게 오해를 산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. 여기 패러디 영상이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가수 선미 이외에도 개그맨, 유명재 씨, 그다음에 최일구 앵커가 패러디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이 패러디는 굉장히 식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른 정당의 인기는 추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또 이게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게 노룩이 보지 않고 패스를 했다, 이런 거잖아요. 무시했다는 거잖아요, 어느 정도의 사람을. 그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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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